렛츠 쇼타임 렛츠 쇼타임이 뭔가 우아하게 바뀌었어 렛츠 쇼타임 오, 남자다! 한 명 되게 애기 있던데? 저기 뒤에, 센터 뒤에 아, 어떡해! 저분 되게 시각이에요 우리 일단 이거 없지 않았어? 핀마이크? 우린 리뷰요 안무가 많아서 그런가 봐 아, 누구 없네? 계속 눈에 들어와, 나는 애교라기 애교라기 오, 역시 센터 유정이 또 센터였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왜 센터였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 지금 저 아이가 왜 센터였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, 어 노래가 뭔가 되게 뭔가 웅장해지니까 그리고 핑리때마다 뭔가 아련해 네, 맞아요 아련해 남자야, 남자 불바지 이거는 뭔가 뽑아줄보다는 내가 뽑힌 거 아니야? 나의 응 잘 쉰다 이게 정서 너무 마음에 든다, 이거 진짜 그렇다, 이거 나는 저거 절대 못했어 진짜 진짜 정말 아련해, 불을 뿜고 추야, 너 네 저기서 어느 쪽 F였어? 저요? 여기 왼쪽, 앞쪽이었어요 아, 왼쪽 앞쪽이었어 네, 왼쪽 바닥에 저기 네 진짜 F 친구들도 희망 가져야 되는데 저기 앉아 있잖아 언니 진짜 희망이라니까 파이팅! F 진짜 업그레이드 했다 진짜 A반이 훨씬 크네, 생각하느라 응 이야... 골고루 잡아준다 근데 왜? 뭐야 아, 이렇게 이빙스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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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, 나왔다 아, 저 분들보다 하던데? 키포 키포 올라왔고 센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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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크남 와우 감사합니다.